태몽은 임신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꿈으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큰 의미를 지닌 꿈입니다. 태몽은 그 꿈을 꾸는 시점이나 꿈에 나타나는 상징에 따라 태어날 아이의 성격, 재능, 운명 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꿈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 가족 구성원, 특히 임산부나 그 가족들이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몽을 꾸는 이유는 임신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문화적 신념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몽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꿈으로 인식되며 특히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몽을 꾸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신체는 임신 초기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 신체 내부의 변동 등을 포함하며, 이는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태몽은 이러한 신체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생리적 변화가 무의식적인 신호로 전달되어 꿈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즉, 태몽은 신체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태몽은 이런 감정들이 꿈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꿈속에서 태몽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태몽이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예지몽으로 여겨졌습니다. 태몽을 꾸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아이의 성격이나 미래를 예견하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태몽을 꾸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가족 전체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몽의 상징적 의미는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태몽은 다양한 상징과 상상력을 통해 해석되며, 꿈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사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태몽은 동물, 자연물, 특정한 색상이나 물체가 등장하며, 이들 각각은 태어날 아이의 성격, 운명, 건강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물은 태몽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하며, 그 동물의 특성에 따라 아이의 성격이나 운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용용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길몽으로 여겨지며,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용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며, 태어날 아이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견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용맹함과 강한 성격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는 태몽은 아이가 강력한 의지를 지닌 리더형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코끼리 코끼리는 크고 웅장한 모습을 통해 태어날 아이가 매우 안정적이고 강력한 인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코끼리 꿈은 대개 큰 재능과 복을 의미하는 길몽으로 여겨집니다. 뱀뱀은 지혜와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뱀이 등장하는 태몽은 아이가 지적이고 예리한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됩니다. 자연물과 태몽 자연물 역시 태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연의 상징적인 요소가 태어날 아이의 성격과 미래를 예고합니다. 물물이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꿈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큰 바다나 강이 나오는 꿈은 아이가 넓은 시야와 포부를 지닌 인물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나무나무는 성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건강하게 자란 큰 나무가 등장하는 태몽은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것임을 의미합니다. 과일과일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태몽에서 과일을 먹는 꿈은 아이가 재물복이 많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받습니다. 태몽에서 특정한 색상이나 물체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황금색이나 붉은색은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며 이러한 색상이 등장하는 꿈은 아이가 밝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임을 암시합니다. 반면 어두운 색이나 부정적인 상징물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한 임산부는 임신 초기 꿈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전통적으로 매우 길한 태몽으로 여겨지며 그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의 아들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맑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금붕어 꿈 또 다른 사례로 한 여성이 임신 후 꾸었던 꿈에서 맑은 바다에서 여러 마리의 금붕어가 헤엄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금붕어는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 꿈은 그 아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꿈 한 어머니는 딸을 임신했을 때 꿈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꽃은 아름다움과 성장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 딸이 매우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자랄 것임을 의미하는 태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딸은 훗날 예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인과 새댁이 개구리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제주 덩어리 자식을 낳아 입신 출세시킨다. 부처님을 만나거나 절에서 부처의 상을 보는 꿈 태몽으로 뛰어난 아들을 낳게 된다. 만약 노부인이 이 꿈을 꾸게 되면 그 자손이 번창하거나 출세하게 된다. 불꽃 덩어리를 속옷에 넣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불덩이가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 옷 잉태할 태몽 허로를 껴안으면 순산한다.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 새끼 곰을 구해내는 꿈 꿈 속에서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가 새끼 곰을 구해냈다면 이 꿈은 아들을 임신하여 순산을 한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행운의 태몽이다. 붉어나 검은 잉어가 연못 속을 헤엄치는 꿈 태몽 여자가 꾸었다면 아들 태몽 붉고 누런 색을 띈 고양이가 자신의 등을 무는 꿈 내성적이면서 고집이 센 아이를 낳을 태몽으로 예능 쪽으로 재주가 있는 아이를 낳을 진척 붉은 대추를 따는 꿈 붉은 대추를 따는 꿈은 재물이 풍성해진다 사업은 자금이 풍성해지고 순조롭다 또는 태몽일 수도 있다 붉은 장미꽃 속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비단뱀 콧뱀 등 무늬가 아름다운 뱀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꿈 욕심 많은 딸을 낳을 태몽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게 된 비행기 속에서 비둘기가 나온 것을 안고 들어간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사회봉사원 간호원 등으로 출세한다 비행기로 운반해준 보따리를 풀어보니 갑자기 돈이 방안에 가득 찼다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자소성가하여 굴지의 갑부가 되었다 빨간 나비가 푸른 산 계곡을 날아다니는 꿈 태몽으로 장차태하가 높은 관직에 오르고 권세를 누리게 된다 빨간 실뱀이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꿈 친절하고 상냥한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출연하게 된다 뻥나무 열매를 따 가지는 꿈 자식을 낳을 태몽이나 입학, 계약 등을 암시 뿌리 달린 용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이나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옥동자를 낳아 출세시킨다 사슴뿔이 화려하고 오색찬란한 빛을 내뽑는 꿈 섬세함을 겸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아들을 낳을 태몽 산속에서 샘물을 마시는 꿈 학식과 지식이 높고 크게 성공할 자녀를 낳을 태몽 산 정상에 있던 멧돼지가 내려와 이 딸로 자신의 배를 찌른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최고의 명예 또는 권리를 마련해 획득하게 된다 산 중턱에서 과일을 따는 꿈 온세가 점점 부정되어 마침내 일을 성취시키는 성향의 자손을 얻을 태몽 산돼지를 데려오거나 아는 꿈 씩씩하고 용맹스런 자손을 낳을 태몽 산딸기를 먹는 꿈 산딸기를 먹는 꿈을 꾸었을 경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예술가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얻을 것이다 학생이라면 성적이 오른다 사업가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태몽일 수도 있다 산봉우리를 따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조직의 장이 되거나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명예, 행제 재물, 돈 물품, 낙찰, 수주 환급, 도급 공사, 권력 등의 대기란 징조이다 산속을 걸어가다가 동아 뱀에게 물리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되고 태몽일 경우 소유자는 크게 출세할 아이를 낳게 된다 산속을 헤매다가 뜻밖의 황소만한 구렁이를 보는 꿈 생산, 하청, 서비스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대기업으로 오르게 된다 행제, 재물, 돈, 경사, 소식, 작품 완성, 태몽 등의 길조이다 산신령으로부터 알밤 두 알을 받는 꿈 태몽으로 옥동자 둘을 낳고 아이들이 20년 후에 대성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산신령한테서 산삼을 받은 꿈 옥동자를 낳을 태몽으로 수험생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산정에서 청구렁이가 몸 전체를 아래로 늘어뜨린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공공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될 자손을 얻는다 살고 있는 집에 우물들이 철철 넘치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돈과 재물을 많이 모을 아들을 출산할 태몽 상어를 그물로 잡아배 씻는 꿈 태몽으로 공직에 나가 권세를 얻게 될 아들을 출산한다 상여가 나가는데 수많은 만장이 펄럭이고 종액이 아주 많은 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이바지 한 일이 많아서 그가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인물이 태어날 태몽 새때가 날아오는데 그 중 가장 큰 한 마리가 방으로 날아다는 꿈 적극적이고 후탕한 지도자가 될 인물을 출산하게 된다 새 신발을 얻는 꿈 자수성가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자녀를 낳을 태몽 새가 많이 날아가거나 앉아있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집단을 뜻하며 장차 커서 많은 사람을 거느릴 지도자적인 인물을 출산하게 된다 새끼곰이 장난치는 것을 본 꿈 태몽이거나 미혼 여성이 꾸면 결혼에 대한 기대어 불안을 반영한 꿈 새끼 돼지를 쓰다듬는 꿈 새끼 돼지를 쓰다듬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부자가 될 자식을 낳게 될 태몽이다 그러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된다 새끼 호랑이를 안는 꿈 새끼 호랑이를 안는 꿈은 태몽입니다 높은 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새롭게 지은 집 새로 이사간 집에 문패를 다는 꿈 태몽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자녀를 낳게 된다 새빨간 뱀 치마 속으로 들어온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건강하고 정열적인 아이를 얻는다 샘물을 마시는 꿈 섬세함을 지닌 자녀가 태어나는데 장래의 작가나 예술가로서 크게 성공을 한다 생전 처음 보는 꽃을 꺾는 꿈 생전 처음 보는 꽃을 꺾는 꿈을 꾸게 되면 신기한 발견 태몽, 발명, 창작 등과 관련된 일이 있다 석류를 훔쳐 품 속에 넣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선녀가 아기를 가져다 준 꿈 태몽으로 정부 고관이 중책을 맡겨 주거나 일곱의 으뜸가는 학자가 되어 황문적 업적을 남길 아이를 출산한다 성화를 들고 계속 달리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진리 탐구를 하거나 종교적 지도자가 될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세 마리의 황소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는 꿈 태몽으로 이 꿈을 꾸고 태어난 아기는 자라나 스스로 이를 해결하며 성공할 수 있는 자소성가할 인물이 된다 세계 지도를 얻는 꿈 세계 지도를 얻는 꿈은 태몽일 경우에는 태아가 장차 사장이나 관리인 혹은 세계적인 인물이나 지도자가 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똥 속에 영롱한 욱이 나오는 꿈 뜻밖의 횡재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금은 보석 발글, 돈, 태몽 등의 길조이다 손으로 잠자리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재물, 돈, 물품 등 재수대통이다 손으로 해를 움켜잡은 꿈 일 자체가 크건 작건 우두머리가 될 아이를 낳을 태몽 솔가재 안에 조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꿈 딸이 흔한 집안에서 또 딸을 낳게 되는 태몽으로 영특하고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 유명해질 아이를 낳게 됨 솜이나 실비단을 타인에게 주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흉몽입니다 배를 짜는 꿈은 태몽이며 복식을 추소한다든지 나무를 베는 꿈은 아들이며 길삼에 관계된 꿈은 딸에 대한 태몽이다 수많은 갈매기가 자신을 애호싼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장래의 자손이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다른 여러 사람이 그의 재산을 탐하게 될 짐초 수많은 뱀을 본 꿈 자라서 학자나 교사 등 학문과 관련돼 자손을 낳을 태몽 수많은 뱀이 길바닥에 우글거리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자손이다 수많은 황구렁이가 늘어서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정치가 사업가, 불력자 등이 될 자손을 얻는다 수풀 속에서 호랑이 새끼를 얻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자격취득, 행제, 수금, 수입, 명예, 낚시라에서 선물, 먹거리 소유권 등이 있다 스님이 문전에서 영불한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스님에게 사주를 해야 좋고 장차 학문 연구를 할 자손을 얻는다 스님이나 목사, 신부로부터 양식을 받는 꿈 스님이나 목사, 신부로부터 양식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종교적인 영향이 강한 아이를 낳게 될 태몽이다 시장에서 채소, 야채, 청과물 등을 사오는 꿈 어떤 사업장이나 사회기관에서 재물, 돈, 자료, 성과 등을 얻는다 태몽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는 장차 어떤 기관에서 재물, 권리, 일거리 등의 일과 관계하게 된다 신령스러운 존재가 문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것이 태몽이라면 학문 연구를 하는 후계자를 얻게 된다 신령이 주는 음식을 먹는 꿈 신령이 주는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신분이나 직책, 일자리를 얻는다 여성이 이런 꿈을 꾸면 귀공자를 낳을 태몽이다 신령적인 존재가 어린애를 데려와 죽거나 저절로 나타난 것을 본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장차 자라서 학문적으로 이름을 날린다 신만 나는 자두를 먹는 꿈 여성이 이 꿈을 꾸면 태몽이다 신분이 높은 듯한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꿈 태몽으로 장차 귀하게 될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신선한 시금치 한 다발을 얻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슈바이처처럼 훌륭한 명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싱싱한 오이를 따 먹는 꿈 싱싱한 오이를 따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절세미인을 낳을 태몽이다 싱싱한 포고추를 농부로부터 받는 꿈 옥동자를 암시하는 태몽의 진초 상가락지를 얻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 큰 결실이 있어 성공을 하고 태몽으로는 여하성둥이일 가능성이 있음 상룡이 몸을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꿈 자손이 몸무를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예시하는 태몽이며 또한 상룡은 남녀의 결합을 암시 상무지개를 보는 꿈 태몽이라면 다복하고 재주 있는 딸을 낳을 꿈 쌓아둔 고구마를 겨운에 먹는 꿈 쌓아둔 고구마를 겨운에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하고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를 얻을 태몽이다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 아내가 남편의 양복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태몽이다 또는 집안의 경사가 생길 좋은 꿈이다 아내의 손을 잡고 다리 위로 걸어가는 꿈 구인이 아기를 임실할 태몽이다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오솔기를 걸어가는 꿈 태몽으로 폐하가 장차 명예로운 성공을 거두고 부기로워질 것이다 아이가 집안의 명예를 빛내게 될 것이다 알밤을 줍는 꿈 알밤을 줍는 꿈은 태몽이면 주로 아들을 낳는다 아니면 실속 있는 사업을 벌여 재물이 생긴다 작품이나 연구연구가가 좋을 수도 있다 앞치마에 태양덩어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큰 업적을 성취한다 앞치마에 해가 떨어지는 꿈 앞치마에 해가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훌륭하게 될 옥동자를 낳을 태몽이다 앵두아를 앞치마에 담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옷같이 예쁜 딸을 낳는다 앵두나무 꽃을 벽장 안에 넣어두는 꿈 짓기 자손에게 아들이 생길 짐주다 앵무새를 안고 있는 꿈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쁘고 똑똑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양기비 꽃을 꺾어서 치마 속에 감추는 꿈 장차 여거리 될 딸을 낳을 태몽 돈, 재물, 횡재 등을 암시 어떤 황우나 공주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산이 늘어난다 태몽일 경우에는 훗날 귀하게 출세할 자녀를 잉태할 길몽이다 어른으로부터 예쁜 사과나 비슷한 좋은 과일을 받는 꿈 딸을 출산할 태몽으로 재물, 먹을 것 등 행운이 따름 어항 속에 금붕어를 넣어 기르는 꿈 예술성이 뛰어난 자녀를 낳을 태몽 여러가지 빛깔의 물고기를 치마로 받는 꿈 인기인이 되어 유명해질 아이가 태어날 태몽 여성이 조개를 열고 있는 꿈 태몽으로 재주가 좋은 아이를 낳게 되며 특히 남자가 이 꿈을 꾸면 아들을 얻는다 연목 중앙에 연꽃이 피어있는 꿈 태몽일 경우 귀하게 될 자식을 낳게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꿈 아이의 장래, 직업의 학자나 연구 관련 일을 하게 된다 예쁜 공작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예쁜 공작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집 안의 경사가 생길 길몽이다 또는 예쁘고 귀여운 딸을 낳을 태몽이기도 하다 예쁜 금붕어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하고 예쁜 딸을 낳는다 경사,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예쁜 꽃봉오리를 꺾어 집으로 오는 꿈 문화, 예술적 재능이 있는 딸을 낳을 태몽 예쁜 꽃을 꺾어 치마폭에 감추는 꿈 장처 유명한 스타가 될 화려하고 예쁜 딸을 낳을 태몽 예쁜 나비를 잡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사랑을 낳는다 예쁜 다람쥐의 한 마리를 잡아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거나 재물, 행제소가 있음 예쁜 비둘기를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쁘고 고운 딸을 낳는다 예쁜 새끼 사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세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제, 식복 등의 기룐이다 혹 손님과 친인척이 찾아온다 예쁜 조약돌을 강변해서 주운 꿈 태몽으로 쾌화가 장차 관리가 되거나 학자가 된다 예쁜 카네이션을 치마 안에 감추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예쁜 토끼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여운 딸을 낳는 태몽이다 손님, 친인척이 찾아온다 옛 부엌 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 옛 부엌 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 가업을 계승, 발전시키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됨을 의미하는 태몽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